안녕하세요 유채린 입니다 네 오늘은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뉴욕하고 폴란드에 영화제 초청을 받으신 이동현 감독님을 모셨어요 반갑게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독님이 지금 ai 영화를 출품하면서 이번에 뉴욕하고 폴란드에 상영을 하기로 했다고 초청장으로 초대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동현 감독님께서 영화제 출품을 위해서 영상을 올렸던 사이트의 프로필 화면이에요 여기 보니까 감독 작가 교육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화와 함께 인생을 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들 올려져있고 보시면 여기 많이 작업을 하셨던 모습들 같아요 여기 프로필 사진들을 보니까 실제로 영상 작업들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거는 수중 촬영 모습인 것 같네요 그래서 다양하게 영상 작업을 좀 많이 하셨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ai 영화를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영상, 영화 작업, 방송 사실 좀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최근에 ai를 배우면서 ai 영화를 만들게 돼서 출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좀 운이 좋았는지 좋게 봐주셔서 뉴욕국제영화제나 폴란드 국제영화제에서 출품 선정이 됐고 또 뉴욕국제영화제는 파이널리스트에 설정이 돼서 다음 주 월요일날 뉴욕에 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뉴욕에 가시게 되면 또 다른 영화들도 많이 접하게 되실 거고 또 새로운 눈이 열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영화를 살짝 봤는데 굉장히 저는 신선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소설, 소나기라고 아시죠? 이 소나기를 원작을 가지고 컨셉을 소재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러브스토리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는데 이 컨셉이 되게 새롭다 그리고 재밌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영상도 보니까 영상미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특별하게 소나기 원작을 컨셉으로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 AI영화는 AI에 대한 생성형 AI에 대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채찍비티의 바람으로 인해서 저 역시 공부를 하게 되고 뭔가 AI영화를 기획을 한 게 사실 올해 더운 여름에 이제 문득 생각난 게 저는 예전부터 한국적인, 동양적인 소재를 가지고 해외에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았었고 예전 영화 작업할 때도 한번 일본에서 제가 소나기를 갖고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진행이 좀 잘 안 되긴 했었어요 그때 이제 투자를 좀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가슴속에는 그 황순원님의 소나기가 이제 영원히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랑 이제 파트너인 생성 AI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영상 구현에 실력이 뛰어난 이승주 AI 아티스트를 제가 만나게 됐고 같이 한양대에 이제 강의를 제가 좀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죠 제가 이런 이런 기획을 하는데 같이 한번 동참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흔쾌히 이제 같이 작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쏘나기 작품이에요 되게 멋있습니다 한국적인 요소를 이렇게 살리고 싶었다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특별하게 2069라는 숫자가 또 눈에 띄네요 특별히 2069라는 숫자를 이 안에 넣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나름 저는 이제 뭔가 영화라는 거는 그 안에 모티브 어떤 뭐 감독만의 약간 숨겨진 그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많은 유명한 감독들이 이제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 작품을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이제 숨겨 놓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으로 말하는 건데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대단한 큰 의미는 아니고 소나기의 그 시대적 배경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1942년도였고 제가 미래를 그린 이제 숫자의 2069년은 이제 그냥 추정한 2069년인데 2069년에서 1942년을 빼면 127년이거든요 근데 127년 전에 대한민국이 저희가 이제 대한제국으로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동기국가가 된 그런 거에 의미로 좀 부여했고요 저희 나라는 어쨌든 많은 그 여러가지 이제 고초도 있었고 그런 야물한 걸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해외에 조금이나마 숨겨진 의미로써 좀 더 알리는 데 좀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물론 이제 AI 영화가 막 그 뭔가 스펙타클하고 버라이어티하고 뭐 뭐 그런 SF적인 요소로 많이 해야지 이제 좀 생성이 잘 되는 건 아는데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이 작업이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주장을 해서 같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이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시기에 맞물려서 또 고종의 그 대한제국 127년 이 의미를 또 담아가지고 2069라는 숫자를 또 뽑아내신 거잖아요 뭐 너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 뭐 역사적인 하나의 소재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혼자 하신 작업이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AI 아티스트로 이승주 감독님에도 초대를 하셨고 또 다른 분이 계신데요 그 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하는 작업은 어느 한 군데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협력하고 협심하고 같이 협업을 이루어야지 되는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의 의미를 두고 단순히 이제 뭐 쉽게 쉽게 뭐 AI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AI 영화라고 보시겠지만 또 그렇지만은 아닌 게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의미로 저 혼자만의 어떤 작업이 아닌 AI 아티스트로서의 역할 뭐 대처도 제가 할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보고 싶었어요 첫 작품을 그래서 AI 아티스트인 이승주 씨는 굉장히 그 음악적 감각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생성형 AI의 굉장히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를 이미지와 영상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앞으로 이승주 아티스트를 찾아서 이제 더 저는 유명해지실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의 약간 정신적 뭐 거창하게 뭐 정신적 지주 아니면 좀 멘토 저보다 이제 연련도 있으시고 이쪽 AI 분야에 또 예전에 또 대기업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저한테 배울 점이 많은 그 윤성임 어드바이저 님이 계셔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팀을 꾸리기까지의 과정을 같이 들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또 이 영화를 안 볼 수가 없죠 전체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앞부분을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난 이 영화에서 매력이 빠졌습니다 atever 이제 촬영을 해서 부유한 니카 weeds 한국에 있는 아름다움을 강조하려고 표현을 했고 기존 원래 원자각에 좀 벗어나지 않으려고 충신했죠. 영상을 봤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영상미를 잘 담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끼가 오물오물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생생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촬영을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정말 함께 하신 아티스트 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에 뉴욕하고 폴란드 다녀오시면 한 번 더 그쪽의 분위기와 어떠셨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떠신지 이런 것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